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장수하늘소가 우화를 마치고 나무 구멍에서 나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암컷 장수하늘소가 야생의 알을 낳고 4년 만에 성충이 돼 나온 건데, 자연 복원 가능성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직경 1미터가 넘는 아름대리 미루나무 고목. 2.5cm의 작은 구멍으로 천연 기념물 218호 장수하늘소가 얼굴을 내밉니다. 단단한 턱을 이용해 쉼없이 나무를 갉아내고, 발을 뻗으며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애를 쓰는 데만 5박 6일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몸길이 8cm의 수컷 장수하늘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충이 된 장수하늘소가 나무를 탈출하는 모습이 온전히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충으로 돼서 뚫고 나오기는 힘들어요. 이 근처까지 아주 얇게 뚫고서 거기서 번디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만 파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파고 나오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우아해 성공한 장수하늘소가 곧바로 암컷과 짝짓기를 하고, 암컷이 나무 틈을 찾아 알을 낳는 장면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로써 야외 사육장에 장수하늘소 암컷이 산란한 지 꼬박 4년 만에 지금까지 모두 6마리의 성충이 우아해 성공했습니다. 수컷 4마리, 암컷 2마리로 아래서 깨어난 유충이 나무 속에서 지내다, 뻔데기, 성충으로 변하는 생활 주기가 3, 4년 정도라는 것이 이번 실험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또 중부 이남 지역 기후에서 생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돼 자연 복원에 대한 기대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온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추운 지역에서는 이게 5년, 6년 갈 수 있는 거고, 더 따뜻하면 3년 후에 나올 수도 있다. 자연 방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장수하늘소 성충의 수명은 2, 3개월 정도입니다. 영월 곤충박물관은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에 야생의 장수하늘소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